믿고 삽니다. 되게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쿠팡이 있더라고요. 더러움 맞추고 보면 미래는 최고예요. 친구 괜찮아요. 가격이 진짜 싸고 면도 되게 좋은 거고 디자인도 다양한 거 많았어요. 시즌별로 사기 진짜 좋습니다. FW 친구 전문가님 어떻게 됐어요? 되게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쿠팡이 있더라고요. 스맥을 하고 되게 예쁜 전자제품들인데 스맥을 토스트기, 전기포트, 냉장고도 예쁜 거 되게 좋아해요. 여기 보면 진짜 웬간한 거 있어요. 다른 경쟁 사이트들이랑 비교해서 가격을 조정한다고 들었어요. 내가 검색하는 시간을 소유하느니 그래, 전문가에게 맡기자. 선물할 때 은근히 좋아요. 냉장고가 이렇게 배송돼서 다 설치해주고 되게 좋아요. 배송도 되게 빠르고 와장창창 자식이 다 깨는 바람에 코레를 이만큼 샀어요. 깨지지 않는 코레 같은 것도 있는데 디자이너들, 도자기들? 너무 예뻐서 사게 되는 그런 애, 진짜. 분유 탈 때 애 엄마가 처음이라서 40도를 맞춰주는 전기포트를 쿠팡에서 팔아서 바로 주문했어요. 진짜 팔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추천합니다. 끝! 이거 근데 쓸 수 있어요. 쓸 수 있다고요, 이거를? 진짜 쓸 수 있어요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